안녕하세요. 호주얼비입니다. 입는 것과 먹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판매한다는 호주의 웨어하우스, 버닝을 소개하겠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이곳 버닝에서는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꽃과 온갖 식물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버닝에서는 키우는 방법과 여러가지 종류의 식물과 나무들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그늘에서 키울 수 있는 꽃들과 햇볕이 많은 곳에서 키워야 하는 것, 그 다음 종류에 따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류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나무들도 많은데요. 한번 둘러보시죠. 온갖 종류의 나무들도 많은데요. 멋진 조경을 꾸밀 미니어처와 각종 소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갖 fam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토너를 지나 안으로 들어오면 산더미 같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민 초기 저는 처음 버닝에 와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잠시 넋이 빠져 있었던 기억이 있죠. 지금도 머리가 아프거나 피곤할 때에는 이쪽에 와서 힐링을 하는 묘한 습관도 생겼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